케빅 퀴즈 개구쟁이 토마스 엘리베이터에서 토마스, 여기 잠깐만 있으렴 네 2층, 3층, 5층, 6층 어? 아니다 토마스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버튼 놀이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10층 버튼을 마구 누르면 안 돼요 안 돼요? 왜요? 버튼을 마구 눌러서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선다면 틀림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 참,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느리담? 아휴, 뭐야 뭐야 얼른 출근해야 하는데 층층마다 다 서는 거야? 어때요, 토마스? 부,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버튼은 취소할게요 재밌다 토마스,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뛰면 안 돼요 왜요? 왜 뛰면 안 돼요?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쿵쿵 소리를 내면서 뛰면 갑자기 멈추거나 고장이 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? 화면을 잘 보세요 왜 안 움직이지? 거기 아무도 없어요? 여보세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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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야, 괜찮니? 네 자, 내 손을 잡으려 네 어? 토마스 거기서 뭐해? 깜짝이야 앨리스 토마스 너 여기서 숨바꼭질하는 거야? 아니야 엘리베이터에서 놀이를 하다니? 케빈, 앨리스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치면 안 된다 어? 장난 안 쳐? 층 버튼도 마음대로 누르면 안 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? 아, 알았어 케빈! 아, 알았어 토마스 엄마! 토마스 왜 저래? 몰라 토마스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절대 버튼을 마구 누르지도 뛰거나 장난을 치지도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겠죠? 네 네 좋아요 꼬마 친구들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끝까지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덮